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밥 먹고 아침에 갓채로돼서 올라와서 같이 밥 먹고 그랬다 그러더라구요 아.. 약세가고.. 네.. 같이 밥 먹고 저희 엄마같이도 큰 절하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So sure 자기 이름으로 살지 않았어요 име용 이 친구가 자기 예명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? 응 얘도 그랬어요 내가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거기 가서 걔를 부르는 말을 봤잖아요 아 저 남아다에서? 아니 터키 같은 데 가면 걔를 걔를 부르는 진명신이라고 안 불렀어요 외국 이름을 붙여서 불렀어요 아 뭐 민다수님 뭐 그랬구나? 뭐 줄리인가 뭐라고 그랬을 때랑 빠져있어 뭐하는 짓이야? 내 땐 막 웃더라고 자기도 근데 아무튼 자기 이름 안 써요 걔